안녕하세요. 에이터님이에요. 데미에요. 오늘은 얘를 지난번에 뜯었는데 얘를 뜯어볼거에요. 얘는 임산물이에요. 임산물. 이제 보여드릴게요. 여자면은 여기 그릇 써있죠? 여자면은 분홍색이 나오고 보이면은 파란색이 나온대요. 뜯어볼게요. 끄고 이걸 숲에 애기가 가졌어요. 자 얼른 뜯어볼게요. 가위를 갖고 왔어요. 그리고 여기 것들도 잘라야되요. 여기 있는 것도 잘라볼까요? 자 얘도 닫혀있는데 배를 볼게요. 한번 우와 엄청 크네요. 빼볼까요? 애기가 있네요. 애기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도와줘요. 그래서 그냥 배가 됐고 그러죠. 요즘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. 여자일까요? 남자일까요? 여자일까요? 남자일까요? 여자일까요? 여자. 남자일까요? 남자는 남자네요. 그 다음에 남자에요. 자 이제 스프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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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도 같이 오네요 It is boy 근데 왜 이렇게 정할 수가 없죠 제가 정하고 싶었는데 여자로 제가 여자로 정하고 싶었지만 제가 여자로 정하고 싶었지만 왜 여자로 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자로 정하지 않았을까요 남자네요 슬퍼 이불이 있어요 이불이 있어요 이분도 불쌍해 이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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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